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시절 때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하는 문제를 폭로했던 제보자 A씨로 알려졌던 인물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본인의 이름도 밝혔습니다. 경기도 법화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김혜경씨, 김혜경씨의 법화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걸 그동안 김혜경씨 밑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 배소연씨와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로 알려졌던 인물 바로 조명현씨가 어제 국회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A씨로 알려졌고 그동안 이재명도 법화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화 사용한 게 그냥 방금도 아주 취조를 했습니다. 먼저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난 뒤에 나중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꾸면서 개인카드로 쓴 것처럼 해놔 놓고 그리고 시간도 나중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화로 사용할 때, 맨 처음 개인카드로 사용할 때는 낮시간, 밤시간 구분 없다가 법화로 바꿀 시간에는 저녁시간이나 또는 점심 먹은 다음에 결제한 것처럼 점심시간 이후 또는 저녁시간 이후에 그렇게 결제해서 마치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거기도 법화로 김혜경이가 사과한 걸 보면 초밥이다, 샌드위치이다, 과일이다 이런 걸 쇠고기까지 사과 가져갔어. 그래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사과 가져와서 아직도 그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0원씩, 30원씩 사과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고 그래서 이재명 바로 옆집에 선거 캠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때 경기도 산하기관의 단체에 합숙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단체도 몰랐고 이재명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그 옆에 60평 가까이 되는 60평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에 합숙소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폭로했던 조명현 씨가 어제 관련해서 그동안 기자회견을 쭉 설명하면서 이재명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동안 법을 어긴 사람인데 이재명은 법을 어기서 자기가 공익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떳떳한 듯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도 제보한 사람은 숨어 다니고 이름도 밝힐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국회에 출석을 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증언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얘기가 공익 제보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의 또는 김혜경의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폭로했던 사람인지 알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를 취소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출석해가지고 국정조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왜 끝까지 그걸 고수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매우 많게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도 과거에 커피믹스나 배터리까지 전부 다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그리고 산푸, 일제산푸를 사오라고 저 청남도까지 심부름을 보냈는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제사상에 들어갈 거 이런 것까지 제수까지도 전부 다 법인카드로 사용했고 나중에 그 용도는 직원 격려용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이 모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재명 지사도 인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어제 조명현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회의 거물 밖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조명현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이걸 폭로하고 또 이게 녹취력까지도 가로세로 인구사에서 보도하고 난 뒤에 이재명의 측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나자. 보자. 그런데 거기 연락이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폭력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녹취록 그러니까 배소연 씨와 여기 조명현 씨의 녹취록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때 김모 씨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 때 변호를 맞았던 조폭 2007년도 조폭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사건의 의뢰인이었던 조폭의 피의자를 나중에 여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재명이 수행비서 입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폭 변호를 맡고 있다가 나중에 그 조폭을 자신의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정말 그것도 기막힌 일인데.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전화와서 조명현 씨가 전화와서 이렇게 그냥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조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한 이야기가 뭐 그건 너의 판단인 거고 어찌 됐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정말 무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조폭 관련해서 조직폭력 관련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수행비서로 채용해가지고 나중에 폭로하고 나니까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성남수지장 시절부터 수행비서를 맡았던 백모 씨 전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모 씨. 이제 조명현 씨가 전화받은 사람들 중에 백모 씨도 이거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폭로하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백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이 조명현 씨에게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을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백 씨는 과거 이재명의 형이 강제 입원했을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형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 있는 백 씨도 과거에 자기 친형 이재명의 형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인물을 알려지는데 이 백 씨는 왜 조명현에게 연락을 했느냐 하는 그 당시 질문 TV조선이 질문을 하니까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로했던 조명현 씨가 과거에 폭로하고 난 뒤에 연락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배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백 모 씨 백 모 씨 과거에 여기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자기 형에게 문자로 욕설까지 했던 이런 사람이 연락을 오고 또는 김 모 씨 직접 조폭 관련해서 폭력 등으로 관련해서 이재명이 변호를 했다가 나중에 그 피의자가 이재명이 수행이 됐을 때 했는데 거기도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폭로했던 이재명의 법과 관련돼서 폭로를 했던 조명현 씨에게 연락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매우 무섭다 겁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도 정진상 밑에 일었던 사람이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내려봤다는 거죠. 무서운 눈빛으로. 그러니 여기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는 숨어 살고 그래서 호텔로 호텔로 옮겨 다니고 집도 이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은 그야말를 떳떳하게 다니면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재명은 죄를 저지르놓고도 돌아다니는데 공익 제보자는 이렇게 숨어 살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얼굴도 알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걸 폭로하려고 했더니 막았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인데 그런데 나는 숨어 살고 그들은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 숨어 살다가 국정감사에 나가겠다고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거두고 싶지 않아서 나왔다. 나의 신고를 두고 돈 때문에 그런다. 이런 따위의 엄해성 말을 하고 있다. 돈 때문이었다면 신고 대신에 이재명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조명현 씨가 느끼고 있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정진상 밑에 있는 사람이 계속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쳐다보더라.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주변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것도 미스터리지만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는 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정작 어른 일을 하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숨어 지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재명은 영웅처럼 떳떳하게 지내는 이런 시스템. 이걸 빨리 바꿔달라. 그래서 조명현 씨의 이 사회도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빨리 처벌을 받아야 이렇게 정당한 사람들이 밝은 데 나와서 제대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반드시 돼야 할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